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도 할머니도 할머니 아야 머리에 뽀뽀 하하하하 공항 말고야? 버스턴 우리 갔다올게 써스토리 빠이짜찜 빠이짜찜 어디서 배웠어? 누가 왜 히말라야 원정 가는구나 많이 배워먹고 오세요 네 매일매일 못 올리고 며칠 몰아서 불리지 내가 사진 보낼게 엄마 들어가세요 엄지 50 50 50 50 50 50 5 50 50 40 50 40 40 40 49 50 90 60 50 50 50 50 60 51 51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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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슬람 라면이야 이슬람 라면 좀 맛이 다르지 소스가 좀 다른거 맛있어? 다른 맛이 조금 다릅니다 맵지않은거 이슬람은 최고다 이벤트랑 소스로 Knight 이슬람 촬영 김정환 이슬람 김정환 so we are giving everyone a gift by the way 문제가 없는 마이크 실험이야? 아 아멘 입 빨간색 내꺼야 오오오 그럼 내가 색깔을 또 바꿔요 여기가 에어아시아 본부 구알라룽 주에어포트 거의 다 왔나요 친구? 창진국 직전인가요? 아까 귀 많이 아팠대 야, 마니 터렐라 야, 마니 터렐라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이나라는 겨울이 아니야 오란 수박은 걱정이야 아빠 그래, 좋았어 선우 너 안대, 어째어? 너 목 비게 해? 목 비게는 이 가방이 있어 선우 가방 있나? 아빠 빼줄게 나중에 붙여줄게 내일 숙소 가면 짐 찾으면 붙일 수 있어